추가됐습니다. 우리 다섯 명이 있다가 여기서 지금 지나가던 손님이 오셔가지고 마스크를 끼고 오신 인천에서 오신 분입니다. 인천에서 오신 무슨 차죠? 저게? 렉스턴! 렉스턴을 끌고 지금 잠자리를... 나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많이 먹었어. 렉스턴. 그냥 렉스턴. 아니야. 그냥 캠핑카만 해도 나와요. 나 옥수수는 많이 먹어야 하지마. 전병을 안 먹고 한 개만 먹고. 번개탄을 넣었습니다. 이제. 번개탄. 고기 먹고, 당뇨 하나 먹고, 하락 먹고.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맛있는 옥수수. 이거 옥수수 아까 얘기를 해주세요. 옥수수. 이거 옥수수 얘기를 해주세요. 아까 말하고 됐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가장 맛있는 옥수수. 진짜죠? 이거 뭐 거짓이 전혀 없는 거죠? 올리면 이게 다 나와요. 진짜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옥수수입니다. 다 드셨어요? 옥수수? 먹어보려고. 뭐? 밥 얘기해 줘. 밤. 밤 여기서. 야, 밤은 다 탔어. 갔어요? 어, 맛도 없어. 아까워 죽겠어. 반이 타가지고 안에 알맹이가 조금밖에 없어. 없어. 어, 밤. 누가 이거 밤 여기다 줬어. 다 탔어 이거. 이거 당신 안 먹을 거지? 이거 얘가 뭐 얘 거야. 이거 삼촌 거야? 어, 먹으라 그래 빨리. 그럼 이거 디페이. 여기다 올려놔, 여기다. 지금 아예 먹지면 아니고. 어, 근데? 야, 저거 비싼 건데 물 안 먹으면 어떡해. 어, 바람이. 어, 따뜻해. 여기가 뭔가를 제거 한 개 다 먹고 형님이 먹다가 반 남았거든요. 어, 추워. 여기 지금 엄청 추웠습니다. 평창. 진짜 영화야 영화. 아. 그래서 제가. 영화입니다 영화. 어우 추워. 떨리는 거 봐. 어우 손이 막. 형님 여기 오니까 추워서 손이 막 떨려. 하하하하하하. 우와 진짜 춥네. 어떻게 어떻게 죽으세요 이제? 어떻게 구웠을지. 겨울에는. 은은하게. 오래 구웠어. 구웠어. 이거 뚜껑 닫고서 은은하게 여기서 구웠어야 돼. 캠핑. 이거 뚜껑이 있어. 있어요. 어, 인천에. 인천에 캠핑카 공장 있는데. 다운티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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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캠핑카 꿀이는 데를 가면 그걸로 없지. 네. 거기도 해줘요. 사막하는 데요. 그건 아니야. 거기 공장 알아요? 다운티엔티 알아요? 인천에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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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공장이 있어요. 다운. 검색해보세요. 다운. 거기도 캠핑카 많이 나오니까. 밤 되게 달죠. 어우 추워. 이야. 여기 추운 정로가 아니네. 이거 얼어 죽겠어. 얼어 죽겠어. 여기. 여기 오면 따뜻한데. 어우 따뜻해. 오늘 제가 이 홍성 캠핑카 화장실을 개시를 했습니다. 아 아까 똥이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쌌어요. 아우 진짜. 아우. 성공하셨네 형님. 어 성공했어 이제. 저 차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형님이 청소를 해야 되고 이제 쓰셔야 돼. 내가 개시했기 때문에. 아우. 아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서 다행이야. 어우 따뜻해. 아우. 아우. 안 까진다. 여기다가. 타서 그래 타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래가 다 시커메요. 어우 좋아. 아우. 아우. 강의 중에. 야. 날씨 참. 고구마는 여기도 돼요? 날씨가 작느냐. 작느냐인데? 아니요. 고구마 꿀 먹는 거 원래. 원래 그런데요? 아. 고구마 꿀 먹는 거 최고죠. 응? 형 선생님. 오줌 안 멀어요? 응? 요조금 안 멀어 오줌? 아까. 아우 좋아. 가서 빨리. 형 선생님도 개시를 하세요. 아오. 요로는 더 만들어야겠어요. 냄비에다 그냥. 냄비에다 그냥. 그냥 냄비에다 해주세요. 상충. 다이속하니까. 이거 5천원 하더라. 이거 싸. 응. 밑에 까는 거만요? 나도 있어 이거. 냄비까지 까요? 응. 이거 냄비 밑에 밭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열이 올라오면서. 고구마 여기다 올라고? 고구마 여기다 올라고? 여기다 하려고요? 아니요. 다둬나 다둬나. 그러니까. 열기가 안에 있고. 고여야지. 그치, 응 그치